축하드립니다 올해의 아티스트 트와이스 트와이스 트와이스의 두 번째 수상입니다 축하합니다 지난해 발매한 Yes or Yes의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1억 뷰를 넘으면서 K-POP 걸그룹 최초 10연속 1억 뷰 돌파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아시아 원톱 걸그룹입니다 네 최근 7번째 미니앨범 사이틀곡 Fancy를 발매했죠 연일 꽃길 행진을 걷고 있는 트와이스 이번 활동도 대박나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실까요? 네 지효씨 네 하나 둘 셋 바이너밀리아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네 오늘 이곳에 이렇게 초대받아서 상을 벌써 두 개나 이렇게 받게 됐는데 이거 다 원스 여러분들 덕분인 것 같아요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번에 저희가 팬시로 컴백을 했는데 이번 활동도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추억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원스 고맙습니다 회사와 함께 한 번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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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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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